너 안 본 사이 많이 쎄졌다? 그냥 그때 죽을 걸 그랬나? 그러지 그랬냐 그랬으면 오늘 내 손에 죽는 일은 없었을 텐데 넌 진짜 옛날이나 지금이나 헛소린 여전하네 너 양말로 예나 지금이나 이 오라버니 존나 무시하는 건 여전하다 근데 조심해 예전에 내가 아니다 왜 이래 하자마 너하고만 레벨이 달라 느리네 여전히 여전히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